반갑습니다 투플레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보시 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요 수공구 세트입니다 웬만하면 수공구 세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왠지 아시죠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너무 가정형이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에서 좀 프리미어 그 프로페셔널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나온 수공구 세트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시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잖아요 홈플러스 라 이마트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보시가 지금 저렴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가족용 이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 일단 수공구 세트는 전문가들이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수공구 세트가 있다고 하면 그 구성을 낱개로 자기가 맞는 자기한테 필요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공구 세트는 아무리 고급 버전이 나와도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요 보시에서 전문가용 이라고 나온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긴가민가합니다 리뷰를 하면서 일단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좀 커요 이 제품이 좀 크구요 좀 많이 들어있네요 일단은 이 공급 박스가 겸성치 않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9급 버전이라서 이 박스 자체가요 이제 보쉬를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L 박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올트라고 비교하면 티스텍 터프 이런 느낌인데요 그거랑 결합이 가능한 케이스를 지금 달고 나왔어요 제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발락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수공구 세트라고 하면 엄청 구성품을 많이 들어간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뒤져보셔도 뭐 10만원 밑으로 5만원 밑으로 보시면 별게 다 있어 도라이버 뭐 철비트 막 철비트가 막 수십 개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자 같은 거 보면 구성 맞추기 해 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 꺾이고 이런 것들 이런게 대부분 이었단 말이에요 상태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원래 수공구 세트를 원래 애초에 구경도 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건들지도 않아요 보쉬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문구를 달고 나와서 한번 잘 걸렸다 잘 걸렸다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수공구 해봤자 고놈이 고놈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집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기대되네요 보쉬 수공구 세트 전문가형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깔고 나왔으니까 한번 뼛속까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고요 별 렌치 그 다음에 육각 볼 렌치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 한번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드라이버 사이즈가 하나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제품명 지금 이게 모든 제품들이 이 제품명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보시면 이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보쉬에서 좀 전문가형으로 생각해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크롬 바디늄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다 크롬 바디늄이라는 제품으로 나왔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나눔이 강철에 소량 들어가면 강도를 높이는 데 쓰인대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 방위산업 분야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수건구들 이름이 좀 있다고 하면 크롬이나 바나눔 거의 사용하는 소재죠 그만큼 내구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거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제일 하나 끄게 되면 얘도 똑같이 사이즈 표기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제품명 여기 보면은 지금 소재가 써 있습니다 크롬 바나눔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정교하게 나왔어요 퀄리티가 보기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지금 철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망치 같은 거로 쳐서 뭔가를 작업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자 드라이버 아닌 이상은 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착용감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마감 상태 훌륭하고요 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화 용인하게 나오긴 했지만 요즘은 드라이버를 잘 안 쓰는 추세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색은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육각 볼 렌치인데요 얘도 보시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라고 딱 여기 가긴 돼 있죠 지금 이게 고급 버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지금 모든 제품들이 사이즈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뭐 크게 퀄리티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좀 무한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렌치라는 게 뭐 그냥 모양만 나오면 사용하는 거니까 크게 여기는 퀄리티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도장 상태는 그냥 보통적입니다 지금 별 렌치인데요 별 렌치도 지금 육각 볼 렌치처럼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냥 모양만 별명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 수 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딱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또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명 들어가 있고 와 깨알같이 적어놨네요 보시에서 이제 여기 특이형을 보시면 모든 게 다 밴드로 되어 있잖아요 밴드로 되어 있고 여기 사방에 다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딘가에 벽이든 바닥이든 피스랑 와샤를 활용해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작업실이 있다 그러면 벽에다가 피스 고정해서 이거를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야...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구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모양을 잡은 게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일반 스티로폼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스티로폼이라는 게 이거 밖에 할 게 없죠 스티로폼 롱 로즈 팬츠 니퍼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적으로 이제 수공고 세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시죠? 이 세 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안 써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악기로 사용하는 제품보다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계속 프로페셔널이라는 문구를 계속 하나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립값은 나쁘지 않고요 보면은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크롬 바나뇽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고 특이한 점은 여기가 뭉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퍼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여기가 뾰족한 게 진짜 사용할 때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뭉툭하게 만든지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일제 제품들 보다는 그러면 어우 뻑뻑하네요 뻑뻑해 뻑뻑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통 리퍼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부분이 여기에 딱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야지 작업해서 전기선 까고 잡을 때는 여기다 딱 낀 게 갖고 뜯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아쉽긴 하네요 그립감 여기 열었을 때 그립감 정말 뻑뻑하고 앞에 주둥이가 뾰족하지 않은 게 좀 아쉽고 이 뒷부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었는지 좀 의아합니다 지금 니퍼도 그렇고 펜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쏘쏘합니다 그냥 무난하다 당연히 롱로즈도 똑같겠죠 끝까지 땡기면 뻑뻑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니퍼를 활용해서 한번 전기선을 간략하게 까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전문가용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상태가 진짜 낱개로 사는 것 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이런 거 얇은 전기선 같은 거 피부 벗길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보셨다시피 큰 무리가 없어요 칼이거든요 이 칼 공구에 관심 있는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요즘 유행인데 디올티도 있고 미러키도 있습니다 이런 타입이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열게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죠 이런 식으로 대칼날인데 이 칼이 되게 이쁘고 굉장히 그립값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있어 보여요 전문가처럼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칼날이 열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빼죠 이렇게 빼게 되면 지금 이게 저희가 흔히 쓰는 칼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구점 가면 도르크 칼날이라고 대칼날 긴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데 어쩌다 쓰고 얼마 쓸 일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 칼이라는 게 칼날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칼날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기가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칼날이 따로 사면 굉장히 비싸고 날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긴 날을 사게 되면 쓰고 뿌러트리고 뿌러트리고 얘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단발로 사용했을 때는 간지는 안다 멋있다 전문가 느낌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솔직히 뭐 칼이 좋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평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감 상태가 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기랑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수평자를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죠 이거 지금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이거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오 수평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 지금 알루미늄 마감 돼 있고 자석 큰 거 세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있죠 싸구려는 되게 얇거든요 되게 근직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고무 마감 이거는 진짜 이거는 현장에서 써도 되겠네요 써도 문제가 없어요 이건 너무 고퀄리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평자가 제일 고퀄리티에요 자 이제 줄자인데요 보통 수공구 세트에서 제일 쓰레기 중에 쓰레기 수공구 세트 중에 제일 진짜 최애 아닌 게 줄자거든요 줄자 줄자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줬는데 이 보시는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메다라고 나와 있고 보통 줄자는 똑같고 앞부분 자석 후크로 되어 있고요 자석 후크로 되어 있고 앞뒤 잘 움직이고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스타판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미러키도 이 기능이 있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게 파여져서 지금 줄자가 노출되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자가 들어갈 때 여기를 잡아서 딱딱 제동을 거는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솔직히 솔직하게 미러키보다 마감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구 훌륭하네요 미러키는 그냥 뜯어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있잖아요 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넓이거든요 넓이 얇은 것들은 그냥 꺾여요 근데 넓이가 27mm 그리고 소리 들리시죠 이거 지금 코팅 들어가 있고요 어? 의외로 괜찮은데? 완전 싸구리지 않는데 완전히 괜찮은데요? 지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m까지 나가는지 지금 디올트 같은 경우는 신형 줄자가 2000 초반 나왔거든요 지금 2000 넘어갔죠 2200 저 진짜 이거 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2600 2600 2600까지 나왔습니다 와 대박인데 2600 2650 2650 2650까지 갔고요 와 2700이라고 빠지네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스탑퍼 기능 미러키보다 훨씬 좋네요 이거는 오 착용감도 우수합니다 이거 고무자들로 되어가고 착용감도 엄청 우수하네요 진짜 괜찮다 얘는 전문가용으로 나온 수공고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수공고에 한계가 있네요 역시 전문가용이라도 수공고마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씨에서 모든 거를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든 제품이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수평자라든지 줄자 칼 이런 걸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전문가용이라고 보셔도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제품이었어요 싸구려로 몇 번 구입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감도 벅망이고 쓰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1년을 몇 번 안 쓰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낱개로 구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하나하나 낱개 검색을 하셔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툴플레이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뵈요 빠이